아주 강아지풀이 엄청나게 피어 있는데 거기에 물들었어요. 이슬 내려가지고 강아지 밭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지금 오늘 24년도 297일 인데요. 보십시오. 이게 다 강아지풀들이에요. 아침해가 떠오른지는 이제 한 30분 지났거든요. 이렇게 하늘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해가 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예쁘죠?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가을의 풍경 어때요? 강아지풀밭 강아지풀밭 강아지풀밭에 안개가 살짝 내려가지고 억새풀이 흰머리가 내린것처럼 하얗게 샌것처럼 환상적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